자치분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오늘의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주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자들이 스스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 그리고 그 절차 그리고 그러한 능력, 그러한 권리들을 획득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에서 헌법을 가르치고 있는 유승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자치분권 그리고 헌법이 어떠한 관계들을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자치분권 두 가지 말이 합쳐져 있죠 그래서 자치라고 하는 말 자체는 스스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고 분권이다라고 하면 권한을 나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사실은 자치분권 또는 우리가 지방자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들이 또는 우리 스스로가 주권자가 되어서 스스로 우리의 공통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들의 대표들을 실제로 뽑아서 우리의 주권을 실현시켜 나가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나 그 능력, 권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개념들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독립적인 사람들로서 우리의 정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운 문제라고 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오늘의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주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자들이 스스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 그리고 그 절차, 그리고 그러한 능력, 그러한 권리들을 획득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자치분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스스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권한, 권리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자치권에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죠 우리가 국가를 생각해 보시면 정부에는 사실은 국회도 있고 행정부도 있고 사법부도 있죠 그런데 그것과 비슷하게 자치의 문제에서도 당연히 어떠한 규율들을 해야 되고 그것들을 집행해 나가고 또한 어떤 것들을 적용해 나가는 과정에도 자치의 문제가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강서구청이다 아니면 서울시다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정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행사하는 권한들을 자기들이 스스로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치권들을 그런 정부들에게 위임해 준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국가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정부가 사업들을 하고 뭔가를 집행해 낼 때 사실은 그게 원래는 우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자치분권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제가 자치분권에 대해서 강조를 이렇게 드리게 되면 가끔 이렇게 자존심이 상해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우리나라 민주주의 이 사회에서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 서울시라든지 강서구라든지 하는 지역에서 자치권이라고 하는 게 보장이 안 되어 있는 거냐라고 낯설어 하시고 또 어떤 자존심이 상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굉장히 긴 역사 속에서 획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는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만 실현되고 있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죠 과연 여러분들이 아주 가까이 우리 가까이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어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범위 자체가 굉장히 좁다라고 하는 게 자치분권에서의 문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선거를 통해서 결정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총선,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뽑고 그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뽑고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죠 사실은 그런데 그러한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굉장히 높은 공무원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많이 해결해 주고 있나요 사실은 그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이고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우리 옆에 우리 동네 우리 가게 영업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우리 아이가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받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특히나 요새 코로나 문제 때문에 등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 이런 데 있어서 저 멀리 있는 국가는 사실은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거나 아니면 굉장히 무관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들의 지배를 받고 또 명령을 받고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의 민주주의하고는 사실은 좀 멀어져 있는 거죠 그들의 존재가 우리와 많이 떨어져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삶은 민주주의와 멀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는 기관들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헌법 제1조 제1항을 다 아실 거예요 사실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되어 있고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주권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국민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것의 요청 그것들이 우리나라에서 과연 실현되어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하는 것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의 근거는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2항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방자치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 아직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 능력도 부족한 것 같은데 지방자치까지 해야 되느냐 너무 버거운 주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몇 년도에 제정이 되었나요? 그렇죠 1948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정된 헌법, 재헌 헌법이라고 부르죠 그 재헌 헌법에서부터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설계도에서부터, 처음의 설계도에서부터 지방자치 또는 자치분권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중앙에서 몇몇 공무원들이나 관료들이 획일적으로 우리나라를 설계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들로 우리나라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지방자치 제도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렇게 순탄하게 실현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선거는 몇 년도에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1952년에 있었습니다 사실 1952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연도가 좀 이상한 연도이죠 왜냐하면 52년은 한국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시 수도가 부산이었죠 다시 말씀드리면 수도를 옮긴 상태에서도 우리나라는 52년에 지방선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굴곡들을 거쳐나가면서 지방자치 제도를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60년, 61년을 넘어들어오면서 군사정부가 들어오죠 그리고 지방의회 자체가 군사정부에 의해서 해산되는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이런 거죠 72년 우리가 유신헌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헌법에 부칙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지방의회의 구성은 통일 이후로 미루게 되어 있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언제 올지 모르는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부칙에 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방자치 제도를 사실은 실현시키지 말자라고 하는 의미하고도 사실은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군사정부를 넘어서 이제 민주화가 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87년 헌법에서 드디어 지방자치 제도가 제대로 실현됩니다 물론 바로 된 것은 아니고요 중간에 여러 가지 굴곡진 역사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0년대 초에 기초의회 선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가 우리 시장이라든지 도지사 같은 지방자치단체 장들은 선거를 미뤘어요 그러다가 1995년에 6월 27일 날 제1회 동시지방선거가 개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의 시대를 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는 실현이 되어 있는 국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문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강서구 같으면 강서구청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가 생각, 서울시청이 생각이 나실 텐데 우리나라는 크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정부를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기도 하고 광역지방정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경기도, 서울특별시 아니면 제주도 이런 것들이 광역지방자치단체죠 우리나라는 총 5개 종류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합니다 도가 있죠 그리고 광역시가 있고 특별자치시가 있고 특별자치도가 있고 서울인 서울특별시가 있죠 우리가 자주 가는 제주도는 2006년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죠 그리고 나면 기초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초지방정부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시, 군, 구가 있습니다 강서구 같으면 자치구, 구에 해당하는 거고 기초지방정부에 해당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4년마다 선거를 하고 그 문제들을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해야 되는 각종 자치사무들에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들을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입법을 하는 기관이죠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장, 구청장, 도지사, 시장 등등의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선거를 통해서 뽑게 되죠 마찬가지로 임기가 4년이고 이들은 특이하게도 계속 재임이 3기로 제한이 됩니다 세 번 이상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면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에서 그들이 우리의 문제들을 알아서 잘 해결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의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법률을 제정을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이 법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사실은 거의 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국회의원들은 매우 폭넓게 권한들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법률을 제정함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제정한다고 했죠? 그렇죠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자신들의 입법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방의회가 제정하고 있는 법률과 같은 사항들을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제정을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 다시 얘기하면 법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명확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보면 이 조례와 관련돼서 이러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한 번 읽으면 이 조항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느끼시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 번 제가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만 읽으면 지방자치의 자주적인 사무들 고유한 사무들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어떠한 제한이 있죠 그 앞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령이 뭔가요? 그렇죠 법령은 사실은 줄임말인데 법률과 명령의 줄임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국회에서 제정하고 있는 법률 그리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발령하는 명령 같은 것들이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국회의 법률이나 대통령의 명령 또는 국무총리의 명령 또는 각부장관의 명령 이런 것들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일정한 제재를 받게 돼요 시정하라고 명령을 막 합니다 그래서 조례는 그러한 일정한 법적 한계 내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법조문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에 관련된 사항들은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조례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요새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염병이 이렇게 확산이 되어 나가면서 정부가 어떤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나요 예를 들면 특정한 영업에 대해서 금지를 하고 있죠 또 어떠한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집회는 하지 마라 더 심해지면 10인 이상의 사람들은 모이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집밖에 못 나가게 되고 상공인 분들은 영업을 못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러한 조치들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상당히 강력한 조치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뭐만 할 수 있느냐 법률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국회의원들 또는 대통령이 바라는 법률이나 명령에 위임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의 의원들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의 권한이 제한적인 이유이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조례나 명령들이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방자치와 같은 이러한 법률들의 사실은 근거가 있죠 그게 뭔가 했을 때 바로 헌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17조 또는 그리고 118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17조와 118조를 구체화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이 이 헌법의 여러 가지 뜻을 구체화하고 있죠 그런데 117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헌법 117조입니다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물을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사실은 어디서 많이 본 조항이 헌법에 들어 있는 거죠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데 어떤 범위 안에서 하라고 되어 있나요?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헌법부터 지방자치 또는 자치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법령의 범위 안으로 제한함으로써 일정하게 자치가 아니라 종속적인 경우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사실은 너무나 일상적으로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이나 중앙의 정치인들 또는 고위 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 문제들을 마치 자기들의 수족인양 아니면 국가기관인양 운영을 하고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들은 독립적인 기관, 자치적인 기관이 아니라 마치 종속된 기관, 하급기관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의 가장 높은 수준에서의 법적 근거가 바로 여기 117조 제1항에 저 법령의 범위 안에서 라는 저 단서에 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법률을 너무 높게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조금 어려운 얘기로 법률 우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물론 법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대표들이 우리가 선출하는 대표들이 뭔가를 결정해서 만들어 놓은 게 법률이죠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이나 아니면 시장님, 구청장에서 만든 규율들은 그것보다는 사실은 급이 낮은 그래서 언제든지 법률에 의해서 깨질 수 있는 규칙으로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먼저 적용되고 주민들 피부에 와닿고 우리의 문제 가까이에서 우리의 문제를 잘 알고 그 해결책도 잘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그들, 다시 얘기하면 지방의회 의원들이나 아니면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법률보다는 조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의회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런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죠 왜냐하면 지방의회 의원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물론 언론에서 좋게 다뤄주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 여러 가지 부패의 문제에 대해 연루되어 가지고 우리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사실 이러한 지방의회의 부패의 문제들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국회의원들과 지방의회 의원들 중에 더 큰 문제들을 생산해내는 사람들은 사실 국회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통제권의 범위 안에서 사실은 벗어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히려 더 신경을 쓰고 잘 통제해야 될 사람들은 지방의회 의원들이고 그들을 우리가 더 좋게 좋은 정부로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우리들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민주적인 정당성을 어떻게 구축하고 어떻게 만들어내고 그들을 어떻게 신뢰받는 존재로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세금의 문제하고도 맞닿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 다 어디로 가고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면 그거는 국세청으로 가겠지 그리고 잘 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세금들은 국세청으로 가서 정부가 알아서 잘 쓸 것이다 그러한 믿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지역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우리의 하천을 개발하고 아니면 우리의 강을 더 깨끗하게 하는 문제가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런데 이러한 강을 깨끗하게 하는 문제에서 그러면 거기에 세금과 재정을 사실은 쏟아 부어야 하는 게 지금의 우리의 과제인데 이러한 우리의 과제들 누가 해결해 주느냐 했을 때 그것들을 볼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법적 규정은 헌법에 있습니다 헌법 59조에 보시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쯤 되면 이 법조항의 문제점들을 아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눈치를 채셔야 해요 왜냐하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세금을 어디에다가 매기고 어떻게 징수하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국회의원들이 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강을 깨끗하게 하는 문제에서 국회의원들이 과연 관심을 가질까 하는 문제는 반드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재정과 관련돼서 또는 세금과 관련돼서 이런 말들이 떠돌고 있어요 이할 자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세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여서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걷고 있는 세금의 8할은 국세이고 지방에서 운용되고 있는 것은 2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이할 자치는 비단 세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여러 가지 권한들의 문제라든지 제도의 문제라든지 또는 국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치권은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이러한 문제는 선거의 문제를 살펴보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지방선거를 참여를 하시긴 할 거예요 그리고 4년마다 하는 이 지방선거 투표용지를 받아보시면 굉장히 황당한 일이 벌어지죠 지난 2018년 선거에서도 보셨듯이 투표용지가 한 8장 이렇게 나눠주고 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투표를 하고 이렇게 나오셨던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이토록 지방선거에서 후보들도 모르고 또 무관심하게 선거를 이렇게 치러낼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들, 후보자이죠 그 후보자들이 실제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사람들이 아닐 것 같다라는 의심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면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그 후보자들 우리 지방에 남아서 우리의 문제들을 계속해서 해결해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실은 공천을 받죠 그런데 그 공천은 어떤 공천, 어느 당의 공천을 받습니까? 각 중앙당의 공천을 받게 되어 있죠 다시 얘기하면 중앙정치에 종속되어 있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주민들의 복리, 이익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그것들을 위한 정책들을 실현시켜 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공천을 받기 위해서 중앙당의 공천을 받아서 그 후보의 자격을 얻는데 1차적인 관심이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기초지방정부, 다시 얘기하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선거에서마저도 중앙정당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당공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기초정부에서도 정당공천제를 실시를 하게 되면 그들 지방의회 의원들이나 아니면 지방의회 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중앙당의 눈치를 보고 중앙의 정치인들과 선을 닿게 하는 데에만 관심을 쏟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의 문제들은 그들의 관심에서 벗어나고 그렇게 되면 지방의회는 주민들 중심으로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의회가 아니라 중앙정당에 종속되는 의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정치에 종속되어 있는 선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정당이라고 하는 문제 또는 중앙정당이라고 하는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조금 개선해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지역정당의 문제도 한번 우리가 고려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치권 또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가 자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적극적으로 실현시켜 나가는 데 관심이 모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헌법을 바꿔나가는 문제가 앞으로 제기가 될 때 개헌이 문제가 될 때 우리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우리 헌법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구라든지 아니면 제도라든지 하는 문제들을 개헌을 통해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개헌의 문제는 조만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또는 주민으로서 우리의 최고법인 헌법에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عم meinen 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